저는 이 코인노래방을 만들기 위해 총 안녕하세요. 지영입니다. 오늘 이렇게 코인노래방 느낌으로 꾸며봤는데 제가 이 코인노래방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가 들었는지 한번 얘기해 드려보려고 합니다. 저는 이 코인노래방을 만들기 위해 총 700만원이 들었습니다. 물론 이 700만원이 코인노래방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한번 하나하나 어떻게 이 가격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드려보도록 할게요. 일단 저는 지금 방음부스 안에 있는데요. 이 방음부스는 550만원을 들여서 제작한 방음부스입니다. 이게 가장 가장 큰 금액이죠. 그리고 이 TJ노래방 반주기와 노래방 리모컨까지 이렇게 해서 총 30만원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구입한 이 무선마이크 이거는 또 금형마이크입니다. 아, 이 금형마이크는 5만원에 구매를 하였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이는 탬버린 이거는 다이소에서 3천원에 구매를 하였습니다. LED 탬버린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미러볼 있죠? 미니 미러볼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조명 이렇게 해놨는데 이 조명 세트는 총 2만원 정도 드렸습니다. 그리고 노래방을 보여줄 모니터 모니터가 한 30만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. 모니터에서 옆에 있는 스피커들 신품가로 해서 한 80만원 정도 할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래방 반주기를 처음 사면 최신곡이 없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하려면 약간 쿠폰 같은 거를 구매를 해야 돼요. 이 쿠폰은 인터넷에서 3만 5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코인노래방을 만들기 위해서 한 700만원 정도를 사용을 했고요. 여기서 끝내기 좀 아쉬우니까 코인노래방 집에서 부르는 꿀팁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. 집에서 불렀을 때의 꿀팁 중에 하나는 제약이 없잖아요. 그래서 일시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. 차가운 밤 하늘에 세상이 젖어 가네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부르다 일시정지를 누릅니다. 이렇게 하고 내가 할 일을 하고 올 수도 있고 잠깐 숨을 고르고 노래를 부를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 꿀팁은요. 혼자 부르는 거기 때문에 같은 곡을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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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르고 계속 계속 불러도 돈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에요. 업데이트권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만 5천원입니다. 이게 제가 보통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3만 5천원을 냈을 경우 계속 매일매일 노래를 부른다? 이 반죽이나 이런 가격들을 모두 뽕 뽑을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보통은 두 곡에 1,000원 이런 데 많잖아요. 두 곡에 1,000원이면 700만원까지 하려면 돈을 얼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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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러야 될까요? 두 번째 꿀팁 혼자서 부르기 때문에 마음껏 삑사리나도 되고 여러 번 불러도 되고 같은 곡 여러 번 불러도 뭐라고 할 사람 없고 혼자서 연습하듯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이렇게 코인노래방 저는 얼마를 들여서 했는지 짤막하게 알아봤고요. 더 자세한 게 궁금하신 분들은 TJ노래방 반죽이 리뷰 또 방음부스 리뷰를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. 궁금하신 점은 댓글에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 안녕!